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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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현장 속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은 본질의 그 축복 속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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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결탁 속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상트페르크부르크라고 산타크와 페체부르크가 합성어로 돼가지고 산트페트부르크라는 러시아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옛 이름이 레닌그라드예요 레닌의 죽음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지금은 상트페트르 브루크라고 도시 이름입니다 그 또한 사실은 지명의 이름을 사람을 갖다 붙인 그 자체가 뭔가의 의미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해가지고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동생이 바로 빌립이고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꾸미고 가이사 황제에게 들여지고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총독인 헤롯 동생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은 더 화려하게 그 도시를 꾸미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미 그곳에는 많은 이교들이 기신을 숨기는 것으로 유명한 장소였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그곳에 충만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신을 숨기는 모든 이교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을 숨기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거기에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귀신 동네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귀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 속국되어 있는지 알라는 겁니다 왜 로마의 식민주로 왜 로마에 지배당하면서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천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 세계를 증복하도록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속국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을 붙잡아야지 비본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절대 필요한 것들을 붙잡아야지 있으나 만한 것들을 붙잡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속국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왜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에 속국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질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성교에 보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강야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질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요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요 아니 사람들의 말은 뭐냐 소립니다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에 이랬다 저랬다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여러분 생애를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그게 영향받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본질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많은 경우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말 듣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돼요 한마디로만 다른 말로 하면 요런 신안 요런 신안 여러분 민숙이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지도자들을 열두 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돌아와서 보고한 열 명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얻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요동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강야 40년을 뺑뺑 하나님께 돌리신 것입니다 민숙이 16장에 보면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한 고라일 땅이 나옵니다 함께 합쳤던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려서 그게 다 죽겠는데 그 또한 여론신앙이었어요 모두가 그게 하나 되자 해서 결국 모세를 대직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정의 27장에도 보면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도자인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여론을 따라서 시작함으로 말며 따라갔던 그의 걸음들이 결국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마음들이 뺏기고 그게 마음이 간다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요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게 되죠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야의 삶이 결국은 본질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간다 그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될 때 그게 능력도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귀신들린 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본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마트문 24장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난 능력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운동하고 봉사운동하고 박예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구제운동 봉사운동 당연히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 마음과 충심을 담고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본질은 아니다 라는 사실 당연히 복음 가진 자로서 지역을 살피고 어른자들을 돕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본질은 아니다 라는 사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물론 공격받을 만 또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는 불리면서 왜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의 어른자들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단체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기독교보다도 종교단체에서 더 선한 일들을 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 이런 본질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라 하는 이다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 착한 삶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 윤리라고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질로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이에요 물론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 가진다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복음 속에서 나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알지 못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건 사실은 비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백 몇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합니다 600 몇 가지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가 만들어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거든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덕 윤리들 강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말하는 구제운동 신비운동 어떤 면에서 박예운동 그런 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중심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비본질적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에도 모르게 혼란들을 가져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일반 종교인들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것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사실을 봐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능력을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예운동을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박예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운동 신비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크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고민 가운데서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갑니다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앞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의해서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크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치버리고 프로그램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피곤해져요 성도들이 프로그램에 집하다 보면 복음을 놓치고 프로그램 속에 빠지면 정말로 피곤해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프로그램 따라가다가 헷갈리가 돼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뢰들 조차도 잃어버린 교회들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왔어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부흥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그걸 무자비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게 성도들이 피곤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진 교회들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공부 한국교회만큼 성경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성경공부도 뭐냐 단순히 그냥 자기의 어떤 성경진 지식을 쌓는 것에 거쳐져요 정말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봐요 생명을 놓친 혹은 본질을 놓친 이 성경공부 결국은 뭐냐 성도들이 성경진 지식만 가득 차지 진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어느 현장에 다라방을 인도해 돌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는데 한번 두 번 모이면서 제가 좀 어하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가 언약에 대한 기본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어린아이 수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봐요 아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약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름대로 지식인들이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생명 중심으로 성경공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단순히 뭔가 지식적으로만 쌓여지는 것이지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하는 성경공부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요 정말 올바른 성경공부인 생명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고 성경적인 평신도 일으키는 그런 축복된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조차도 신앙생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빠져가지고 결국 열심히 신앙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의 말로가 비참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버려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버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25의 응답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그 축복된 일에 응답을 주시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버릴 때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참된 본질적인 부분들을 붙잡아야 그럼 두 번째로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약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질 중에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 놓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면 방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축복된 관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했죠 요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요하의 말씀이 이만이라 했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일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약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살고 나면 후회하고 결국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들 속에 속게 되고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담겨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당장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냥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한 주간 주일을 외우러 갔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현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 실천되어지는가 보라고 하나님의 한 주간을 놓고 주일 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그 임한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어노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미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완전한 승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 중에 본질은 말씀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말씀이고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왜 지구촌에 그렇게 가학이 발전하고 삶이 살아가기 편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고통들은 계속되어질까요 개인 또 가정 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해 일어날까요 누구나 불행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않잖아요 재앙의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기치 못하는 재앙의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연약을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지구는 가면 갈수록 온 동네가 정신병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지구는 갈수록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됩니까 더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심입니다 더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도 원치 않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죄로 우상승배로 저 송다리 지은 죄로 말면 죄앙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에 왔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말이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후대들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제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앙의 역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그 그리스도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한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빨리 결론들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빨리 결론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말지 말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여기에 결론내린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도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 시라는 사실 이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사건들도 있고요 산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역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단 하나의 이름인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하우가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 영적 사망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이 최초인간인 아담하우에게 거짓 용기를 심어준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아온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상태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죠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된 분명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혼란들이 찾아왔는데 그 영적인 혼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는 거기에 방주를 노아로 말미양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풍요로움 지는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게 바벨탑 시대인데 악한 사단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된 성공을 심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서 거기에서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다 가난한 땅을 행해서 나가도록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나오고 역사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과 역사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역사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 어떤 훌륭한 왕들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들도 보면 은약 안에 있었던 왕들이 있고 은약 밖에 있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약 밖에 있었던 왕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전쟁의 역사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상 은약 밖에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약 밖에 역사는 우상이 난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우상 역사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후대들은 재앙과 전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은약 밖에 세상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도대심이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도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단 하나의 성경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에 그리도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사실 내가 주인 된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으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열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모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날마다 영직사함인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 영직사함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죽게로부터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의지 없어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와 법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영원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인만웨어로 하시는데 그 인만웨어의 축복 속에는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이 여러분에게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2, 3, 7까지 가릴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성계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영웅까지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은약 붙잡고 고통 가운데 미국이 저렇게 바뀌어질 수 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세우면 당연히 대통령이 성경 책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고 거기에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거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하원의원에 이렇게 개원할 때도 시작할 때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포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초청 받아서 기도하러 갔는데 갈등이 되더랍니다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메일들이 오는데 속이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 기도하는 것들이 칭찬받는 시대에요 그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누구 장난입니까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해결하는 회복하는 그런 한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새로 인한 저주와 장애에서 해병받는 길은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이 땅에 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이 있다면은 짓밟혀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대에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면 아마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한 축복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본질을 해보가는 그게 생명이고요 거기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것 놓치면은 다 놓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았다가 다 안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복음만이 다다하는 그 응답들을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그 이름 기도응답 받는 열쇠입니다 또한 기도응답 천국 열쇠라는 기도응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완벽한 승리의 삶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와서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넣는 것 같은데 넣는 것이야 빠르게 되고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리스도는 완벽한 응답이 하나하나 우리 걸음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면 아마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저주 재앙 지옥의 근세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를 교회 삼고 교회를 세워나간 우리 자신들을 그리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가 나신다는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간다면 내가 내 교회를 세워드리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섬을 쓰시겠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된 응답의 시작인 본질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될 때 이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게 되고 이 본질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될 때 올 한해 요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에 응답 25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 시보의 응답을 누릴 하나의 교회에 기한 백성들 머리위에 참된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추해 백성들 머리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융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